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낫고 나는 위에서 낫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어야지 서로 간에 유익한 대화가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화의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하거나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하고는 온전한 대화를 지속하기가 힘들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온전한 대화를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대로면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라고 말씀하신 그곳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표현이 23절과 24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25절에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합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대꾸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할 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누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즉 내가 또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사람이 아니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들이 자랄 때 미운 일곱 살 미운 다섯 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요즘 뭐든지 점점 빨라지니까 이제는 미운 게 다섯 살이 아니고 세 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세 살이 하나 있는데 요즘 저희 딸이 시럽병에 걸렸어요 뭘 해주려고 하면 아니야 싫어 아니야 어제도 저녁에 같이 놀아주다가 아빠가 보면 분명히 어디 부딪힐 것 같은데 혜원아 너 다칠 것 같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싫어 이러다가 꼭 부딪혀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아이가 그저 그냥 아빠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뭐만 말만 하면 다 아니라고 그러고 싫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울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은 마치 그 세 살짜리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고 내일이 어떤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죠 올 여름 참 기나긴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또 오래 들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미에게는 내년이 없죠 올해만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도 그리고 시간이 정해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순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죄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은 마치 내가 목이 마를 때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목마름은 더 심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죽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인간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초대와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이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며 그들의 생각이 그리고 그들의 심정이 변화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예수님께 네가 누구냐? 라고 묻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완악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멸시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우매함과 완악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완악함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세 살배기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가 볼 때 아빠가 볼 때 그 아이가 거기로 가면 꼭 부딪힐 것 같은 것을 뻔히 보이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올바르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삶의 경험과 또 내가 가진 지식과 또 내게 있는 물질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우매함 가운데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답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려주셨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주님께서 계실 곳을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또 우매하고 완악한 인생을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유대인들과 같은 어리석음과 또 우매함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을 그리고 인생의 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또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궁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복받고 나만 신앙생활하며 나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가족 이웃과 친척과 또 우리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영혼 한 영혼에게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교육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제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 말씀드립니다 지금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어제 주일 예배에 새롭게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성경 이천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과 온세계 선교 사역에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날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늘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교구총무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은혜 가운데 모든 걸음을 축복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알으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 예배자들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너무나도 완악하고 또 우매하여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교만과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에 비추어 유대인들과 같은 우매함을 우리가 또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주의의 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주의 뜻을 거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했죠